1. 아르세우스 은혈 파밍 안하냐고요? 안해도 돼! 은혜! 아! 아르세우스가 5%하늘을 준대요! 어느 거? 벗날개요! 아르세우스가? 예! 모든 걸 가진 친구였네? 예... 그는 신이었어요 역시! 그는 신이야! 그럼 나 아르세우스나 잡아볼까? 야 여기 엔더 상자도 챙겨왔으니 오우 씨... 오 이상 소리 되게 혼데? 중요한 템은 엔더 상자에 넣어놔도 돼 50% 단일 물 몇 개 있는데? 5개요! 지! 물 걸기다! 어! 나쁘지 않지 오! 대벙이다! 왜 이렇게 스타팅이 많이 나와? 야! 내 퀵볼은 어딨어? 그래서? 아! 저거 보고 있어요! 아! 터졌는데? 우와! 성공! 1, 2, 3, 4, 6, 7, 8, 9, 10 제발! 감사! 제발! 나이스! 어! 소미 뭐 잡았는데? 뭔데? 저요? 대댔네요! 저 이루칠 건 있어요! 이게 뭔데? 금태양 대댔네! 물보기 해볼까? 한 번 줬으니까 이걸로 보내하는 거야 아차! 퀵볼! 한 번! 두 번! 세 번! 아! 세 번 흔들렸는데! 물하우스? 물하우스가 나왔다고? 물하우스가 나왔다고? 아니! 물 곁을 뽑을 거예요! 어! 나도! 같이 해보실? 기다려! 어! 캐레디오 나왔어! 뭐야! 또 캐레디오 나왔어! 뭐야! 또 캐레디오 나왔어! 아살렘! 혹시 물... 그 연격... 안 나오나? 아니 그 연격은 따로 안 나오네! 아 진짜? 제가 뽑아볼게요! 야! 많이 나온다! 캐레디오! 좋다! 캐레디오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? 맛있다! 맛있다! 감사합니다! 여기 경험치 농장이네요! 그러니까! 레벨도 다 높아! 지금 흑요석 금검! 짜라란! 뾰로브로! 어! 너 금 많이 필요해? 왜요? 나 금 25개나 챙겨왔는데! 오! 대안님 나 먼저 우라우스 뽑을게! 그래 봐! 안 나와! 자! 그러면! 나는! 여기서! 아르세우스 포획한다! 잘 봐! 아! 실버디! 잘 봐! 그래! 껍데기 내놔! 내 예상인데 곤윤렉 나올 거 같아! 불안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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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그냥 하이퍼골 만드는 게 더 나을 거 같아! 빛골은! 아! 나 이거! 나 이거! 순순히 포기해라! 예송이! 아니야! 그! 뭐 잡았으면 좀 나와서! 나 죽일 건데! 아! 죽일 거면 죽이던가! 아니 죽이지 마! 죽일 거면 죽여! 난 안 아쉬워! 난 안 아쉬워! 하나도 안 아쉬워! 나 얘 제일 좋아하는 거 말이야! 죽여! 죽여! 죽일 거면 죽여! 죽일 거면 죽여! 아! 죽이지 마! 왜? 저것보다 이거 욕심내주시면 안 돼요! 뭔데? 위에 무한다이노 있지 않아요? 저 이거요! 얘 뭔데? 냉장! 냉장! 얘도 진짜 감기다! 약속 지켰습니다! 감사합니다! 네! 젤커 상자는 주세요! 백화 상자? 아 이렇게까지 했는데! 하나는! 여기여기! 아 몰라 죽여 그냥! 왜? 자 여러분들! 확실합니다! 이 안에 아르세우스 있습니다! 야 재민이 이거 까는데 시간 다 걸리시겠는데? 이거 여기서! 결국 마셔도 실패야? 아 일단 있는 거부터 까자! 나 지금도 세 세트 있다! 여기서 아르세우스 뽑아서! 잡자! 맞죠 맞죠! 아 ASMR 1불! 왜 갑자기! 평소에 안 사는 사람이 왜! 뭔데 그러냐? 없어요! 야 이 나쁜! 뭐지? 으하하하하하하 래님 봐! 지금 서버 들어가고 있어요! 자 그러면! 한번 아르세우스! 목소리 좋으시다! 소환! 노력해봅시다! 해봐! 너무 혼나지 않으니까! 나는! 오케이 간다! 우리 집 아래에 크리퍼 있어요! 오케이 1분 끈! 아르세우스 나왔다! 퀵볼 한번 던져볼까 그냥! 일단! 혹시 모르니까! 맞지 맞지! 어... 크리퍼를... 어.. 한마리를 터뜨렸는데 그래 아래 한마리가 더 있네? 마트볼로 아르세우스 개똥! 우리 철 좀 있는 수 있어요? 그렇지! 철 이제 19개밖에 넣었어요 철? 그 내가 철블럭 3개 탁구에 넣어놨었는데? 어 제가 다섯쪽 만들려고 이런.. 이제 레벨링으로 써야겠다 나머지는 철을 멀티어택? 저 한색도 꺼내줘 아르세우스 또 떴네? 또 퀵볼로 잡아볼까? 아.. 저.. 나.. 아..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그 뒤쪽 한번 두번 캐치지? 히트가 아니지? 일단 캐치 시도는 해봐야죠 그 히로 실패하면 나 줘 레벨링 해야돼 한번 두번 아아 한번 두번 세번 오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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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잡았다 아 무슨 느낌이었던거야 도대체? 어 이무가 이어 롭 이무가 이어 롭 이무가 이어 롭 그거 선물 좀 확인해보세요 암컷 근데 볼이 없네요 하아 하아 나 퀵볼 빌려줄게 아 진짜야 그러면 잡을게 빨리 집 뒤로 집 뒤로 딥집 형 뒤로 달려 이무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어 롭이야 그럼 요거 이무기한테 좀 인수인계 해줘 요거 퀵볼 3개 우리 지금 잘싸남 밤이야 빨리 자자 왜 배터리 안됐냐 안돼 엔더님 좀 얻어야된다 말이야 이제 퀵볼 이제 맞춰 둬야돼 나 안돼 어 울트라울렸렸다 이제는 언제든지 열 수 있어 그거 아 맞네 맞아 그 흔한거 학장 학습장치 하나 더 얻었다 필요한 사람 저요 그래 이따 가서 줄게 이무기 여기 지금 안 잡는거 안 되는거 같아요 왜 내가 날 거부해요 아니야 우리 이무기가 얼마나 매력 넘치는데 거부당했어요 되게 잘 썼는데 지금 실패했어요 죽여 날 거부하다니 죽여온다 어 가질 수 없으면 부셔버리겠어 마라카치 생거 같기라구 네네 잡는다고 했지 나 내가 다이아몬드 5개 있다 손 나 없어 무기 주실래요 저 해머에서 볼 좀 만들게요 오케이 프랭 그런거라면 얼마든지 줄 수 있지 어이 그래프가 왜 여기 주시 야 근데 우리 문을 단다는 설득식은 없는거야 야 문을 막는게 아니라 으악 어 문이다 와우 오픈형으로 막혔다 집이 이거 오픈형 돼버리면 저 이거 하다가 죽을거 같은데 제가 열심히 횃불 받고 다녔어요 그래도 잘했어 왕 자 농문이다 오 쟤네어스토소 잉 뭐 태우소 지아님 뒤에 크리퍼 패스 아니야 퀵불 퀵불 제발 나도 퀵불 던져보러 갈래 남으면 잠시만 여기 다이아몬드 여기 다이아몬드 옆에 뿌렸잖아 옆에 뿌렸잖아 옆에 뿌렸잖아 왜 막 순간이동하냐 그 창고 중 하나에 넣어놨어? 예 나 회복하고있으니까 죽이지마 제르네어스 어디있어? 저 뒤에있어요 제미님 이쪽으로 가시면 되요 어 진짜네 이게 뜨네 그니까 우와 너도 퀵불 있니? 퀵불 많이 있어요 한번 어 너무 많아 아니 뭐야 왜이래 어 뭐야 크리퍼 터지니까 제르네어스 피달았어 지금도? 그래 나도 퀵불 간다 저희 신사답게 한번씩 던져보고 합시다 그래 맞쥬 맞쥬 한번 두번 아잇 차례를 기다려라 차례를 기다려라 다음은 나다 이 녀석 니가 세번째다 기다려라 오케이 자 다음은 누군가 크리퍼다 다음은 크리퍼였다 자 나다 퀵불 아니 왜 이렇게 많아 여기 한 번 두번 아잇 오케이 다음은 나다 진짜 어디갔어? 어 여깄다 왜 다시 나왔어 나다 퀵불 잡혀줘 아잇 맞아 잡혀 다음 너다 간다 히 크리퍼다 도리를 방패에 담아 터트린다 그렇지 다음 나다 나다 안 잡히면 죽여버리겠다 이제 안 돼 안 잡혔다 죽어라 안 돼 안 돼 안 돼 나 가고 있어 멈춰봐 지구 던지기 라스트 한번만 라스트 한번만 라스트 한번만 오케이 아니야 나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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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짐막이야 오케이 이거 안 잡히면 죽이죠 티안 저 열한개 남았어요 지금 어 죽이죠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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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소리야 안 돼 가질 수 없다면 푸셔버리겠어 너 석탕 내놔 아이 화약 그렇지 꼬렛은 아니야 깜찌곤도 아니야 발바로 너 정도는 뭐 잡아줄만 하지 꼬렛 아니야 내룸벨트 잡아야지 안 죽네 내가 죽어 왜 어우 살았다 저 그전에 콘텐츠 끝나기 전에 마샤도만 잡고 깨냅시다 마샤도 가능하겠어 네 여기야? 너 지금 준비됐어 마샤도? 안 하죠 잠시만 여기 다곡을 드리겠습니다 나 얘까지만 죽이고 그럼 내 멋있깽이 그 아앙 실버디 그래 실버디 백랩 아니네 한 마리 더 잡아야 돼 그래 얘까지만 잡으면 내 실버디 백랩 그렇지 실버디 백랩 미션 클리어 미션 클리어 인벤토리 꽉 차서 기다려봐 으ored 알았어 마토볼로 이동 마토볼때면 마샤도븐 바로 내꺼야 예? 원하는 도구 선택권 안돼 갑니다 마샤도 마샤도 진짜 뜨나요? 근데 확정 아니야 어? 확정이네 확정이네 썸네일각 야 다른 멤버들 비키봐 N Gem 마샤도 어디 갔어? 저 볼 던졌어요 잡혔냐? ensor it 잡았어요 뭐야 어떻게 잡았어? 내 썸네이가 돌려줘요! 왜 없어요?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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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잡아 자 썸네 자 아무리 없으세 자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마셔도 잡아볼게요 선생님 가자 왜 또 있어? 님 얼굴은 안 보여도 돼 상관없어 어떻게 해? 예 나도 나도 방송 되고 싶은 거야 아이 아유 각도 좋았는데 포로지가 밀었어 그러면 얘를 살짝 밀자 너 옆으로 가봐 됐다 결제 하시고 올 거 아니에요? 지금 딱 좋아요? 어 됐다 됐다 감독님 지금 딱 좋아요? 어 됐어 썸네이 끝 오케이 너 퀵볼 다음 날 차례? 나 퀵볼이 없어 생각해보니까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해보았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워드 유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